It's a new year' 어느정도나 도둑질을 하게 될 것인지. 그것이 더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은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. 우와! 맛있죠? 시름이 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지금 사방에서 먹자마자 맛있단 소리가 막 나왔는데 진짜요? 저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와주세요 왜요? 이거 신고해야 돼요 도둑이라고 완전 도둑이야 아 진짜? 어머니 주로 왜 밥을 저렇게 떠놓으셨는지 알겠어요 도둑 들었어요 지금 완전 야 이거 아 진짜 색깔도 부드러우면서 또 맛도 짭조롱하고 이탈리아 음식하고 섞어줘도 저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저는 이 담겨있는 걸 보고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국물이 없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래기 안에 국물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자작자작해서 밥이랑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비벼 먹기도 좋고 국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 시래기만 먹으면 국물이 없잖아요 충분히 먹고 있어요 시래기가 국물을 꽉 갖고 있고 그 국물이 해물집이야 맞아